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때만 해도 곧 열릴 것 같았던 북미 실무협상이 기한도 없이 미뤄지고 있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실무협상을 곧 재개하길 바란다고 한 행사장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정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한 행사에서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RF,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담 참석 일정을 공개하며 실무협상이 곧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리영호 외무상이 ARF 외교장관 회담 불참을 통보한 상황에서 회담 참석 일정을 거론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아직 계획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비핵화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창의적 해법을 기대한다면서도 대북 제재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실무협상 재개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준형입니다.